정말 축하! 남미! 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별난 간식을 준비하기로!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별난 간식은 짜잔! 바로 틱톡 별난 간식! 와! 제가 이번에 틱톡 팔로워 천만명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념으로 이번 틱톡 별난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틱톡 별난 간식인 만큼 아주 틱톡스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부터 먹어볼까? 하하하하하 자! 맨 첫 번째로는 바로 틱톡 마카롱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는 뭔가 초코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만큼은 마카롱 대빵 맛있게 먹을 거야! 음! 아주 달콤한 게 너무 맛있어! 근데 입안이 꺼매질 것 같아요! 이거 시꺼매가지고 이렇게 틱톡 마카롱을 먹었으니까 틱톡 촬영 한번 추가할게요! 넌 다 맥킹파티 질퍼맛쓰기라 좋은 날! I'm about to do it tonight!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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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하! 이 마카롱도 참 맛있게 느껴져! 음! 오늘의 날이 좋은 날이라고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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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식을 하나 때려줬으면은 목이 메이키니까 음료수 한 잔도 때려줘야 된단 말씀이지! 짠! 이게 뭘까요? 틱톡 아메리카노!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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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틱톡 아메리카노도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캐릭 먹을 때는 꼭 입에 닿는 부분을 이렇게 닦고 드세요! 정말 들었거든요! 까아악! 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흠뻑 취해보겠어! 아! 시원하다! 어! 아! 이제 아메리카노 잘하네! 아우! 근데 이거 틱톡 마카롱에 이건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처음 봤을 때 아! 오레오 쿠키 이런 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뭔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봐요! 약간 민트색이 띄요! 이게 진짜 민트초코라면은 얘를 떼찌해주겠어! 아! 띠찌! 띠찌! 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민트초코가 음식이다! 이거 먹는 것이다! 이건 절대 치약이 아니다! 민초! 파 파이팅! 아! 이거 마셔! 자! 다음에도 마카롱을 먹어볼 건데요!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마카롱을 먹어볼 거예요! 짜잔! 1살은 마 카롱! 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짜! 진짜로! 근데 여러분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이...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파 파...파...팟...파...ує까? 여러분은 편집하면 안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아... 어? 뭐야? 뭐니? 팥이 아니었어. 이것은 알고 보니 체리였습니다. 에러언니는 체리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우 언니! 이것 또 맞았고 저것 또 맞았고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가져가주고 먹고 해빠졌어요 언니 짠앙! 맨날 맨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해요. 어쩜 딱 민트 초코랑 이렇게 체리가 딱 들어갔는지 몰라 나는... 아 그래도... 이 에러언니 마카롱은 안에가 흰색이에요. 도대체 흰색이면 무슨 맛이란가? 에러언니 미안해. 이제 머리 말고 얼굴을 먹어볼게. 턱부터! 이건 뭐지? 우유! 우유! 음! 이거 괜찮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이 크림이 제일 맛있어. 여러분 우유 마카롱 드세요. 우유 마카롱이 천말로 맛있고 맛? 우유가 찐이네. 찐찐찐찐찐 찐우유야. 맛있다. 이런 부분 처음인 거야. 자 우리 이제 마카롱을 먹어봤으니까 이제 다음은 케이크를 먹어볼까요? 예! 천마에 달성했으니까? 이제 축하의 의미로 케이크 한 번 정도는 먹어둘 수 있죠. 다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케이크는 틱톡의 파란 진드기. 아 이 파란 진드기를 내가 받은 지가 3년이 지났어. 내가 그렇게 고인물이었던 것인가. 도동판. 조를 꽂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 노래를 부릅시다. 천마 축하합니다. 천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로니에 천마 축하합니다. 천마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저를 항상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케이크를 먹어볼까요? 한입 파서. 여러분 먼저 한입 파세요. 아아악. 이 케이크는 되게 약간 파란 진드기 맛 같기도 하고 그냥 파란 맛 같기도 하고 오 여러분 딸기가 있네요 오 맛있군 케이크도 먹었으니까 춤 한번 추고 갈까요 또? 자 다음은 어떤 걸 먹어볼란가? 바로 틱톡젤리! 틱톡 기념일인데 틱톡젤리가 빠질 순 없겠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다 근데 왜 제가 항상 이렇게 틱톡젤리를 터치면 유튜브가 그걸 위해서 한 번쯤은 이상하게 터져줄 수도 있지 않나 자 파란색도 먹어봅시다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더 맛있는 것 같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틱톡 쿠키를 한번 먹어봅시다 짠 이렇게 귀여운 틱톡 쿠키 이걸 먹으면 틱톡 좋아요 100K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제발 터져줘 내 영상아 여러분 궁금한데 여러분은 언제부터 틱톡을 시작했고 언제부터 예런이를 보기 시작했나요? 댓글에다가 써주면 내가 하나하나 잘 읽을 테니까 댓글에다 꼭 써주세요 알겠죠? 내 혓바닥의 색깔은 블랙 여러분의 신기한 틱톡 별난관식을 한번 다 먹어봤는데요 항상 예런이 영상 이렇게 찾아와 보러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맨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써주고 공유도 해주고 우리 이쁜 여행이들 덕분에 제가 아주 행복하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요 앞으로 한 50년만 더 보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50, 60대 정도는 되겠지 별난 양갱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우리 한번 재밌게 가보자고요 아하하하하하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 사랑하는 예런이에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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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방